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는 정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 라면이 좀 고급화된 라면도 나오고 오히려 젓가용 라면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얼마 예전에 동심의 해피라면을 리그를 해본 적 있었죠? 근데 이 해피라면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해피라면이 제가 정말 다시 살 생각은 별로 없는 그런 라면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용심만 그렇게 젓가락 왜 나오느냐 오뚜기도 나왔어요 오뚜기도 이 젓가락이 오라면 이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편의점에서 샀는데 편의점에서 나중에 제가 다른 걸 비교해 보려고 샀는데 이게 질라면이 한 700원대 초반? 한 750원대를 한단 말이에요 질라면이 이거는 제가 오늘은 안 먹을 거예요 다른 걸 이 두 개끼리 비교할 때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라면이 그거보다 조금 싸요 이게 700원! 그리고 이게 스닉면 720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가성비 라면을 한번 비교 리뷰를 해볼 거예요 스낵면은 아무래도 밥 말아먹을 때 제일 맛있는 라면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라면하고 이 라면을 비교를 해볼 건데 서로 조리 시간이 달라요 이거는 2분이면 되고요 이거는 4분 30초에요 내용물도 한번 뜯어봐야 되겠죠? 뭐.. 뭐라면은 제가 한 개밖에 안 사와가지고 자 일단 이거 면은 요즘 질라면하고 그 면발이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분말습 하나 있어요 네 분말습은 이 안에 건더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스낵면 역시 양이 적어요 스낵면은 면이 정말 가늘고요 그리고 역시 분말습 하나가 있어요 약간 분말습의 양은 스낵면하고 오라면하고 약간 양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오라면 사실 용심에 네 이 스낵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면이 왜 나왔을까 굳이 왜 나왔을까 음 사실 사실 그전까지 오뚜개의 가성비 라면은 스낵면에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본적인 라면은 농심에 신라면이 있듯이 오뚜개의 진라면이 있었지만 네 그리고 이제 농심에서 사실 사실 그거랑 똑같아요 농심도 안성탕면이라는 가성비 라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태피라면은 사실 좀 별로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뚜개는 그러면 이 오라면에 냈던 의도가 뭐지 뭔지 한번 끓여올게요 네 네 여러분 저는 네 음식을 지금 네 라면 두개 다 끓여왔어요 그래서 뒷쪽 냄비가 스낵이에요 그리고 뒷쪽 냄비가 오라면에 여기에 있는 반찬들은 저도 촬영한 시간대가 시간대가 나아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냥 맛을 본 다음에 중간에 반찬을 곁들여 먹는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 맛을 위해서 네 식사해야 되니까 밥도 말아먹어보는 거로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좀 이쪽 냄비가 먼저 끓었거든요 그래서 모라면을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일단은 그 진라면 보다 살짝 우동통한건지 아니면 그냥 진라면 둥둥한건지 그냥 면발의 굵기는요 그냥 한 이정돼요 이정돼요 한번 진라면 진라면 보다 살짝 우동통한거 같은데 그리고 이 건더기 미역 건더기구요 약간 스닉면하고 건더기는 비슷한거 같은데 건더기는 미역 건더기만 있어요 역시 그 저가형을 아는데로 특징 미역 건더기 음 뭘 넣은거지 이거 안성탕면에 있는 건더기인데 비슷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곡물도 곡물은 그 새필하면 순한 맛? 그거하고 약간 아니면 진라면 순한 맛? 얼큰한 맛은 아니에요 일단 네 얼큰한 쪽은 아닌걸로 결론이 나구요 자 그러면 자 물로 한번 헹궜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라면 그리고 진라면 이쪽은 제가 냄비가 용량이 좀 작다보니까 그 물이 끓어오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4분 30초 이거는 2분 진라면 2분만 끓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면이 그 익는 속도가 물론 이게 조금 더 늦게 끝나긴 했는데 이 진라면이 아무래도 요리 소요 시간에서는 2분 30초 이상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속도를 빨리 따라오더라구요 일단은 면발은 가늘구요 굉장히 면발은 가늘구요 그래서 2분만 끓이면 조리가 완료가 되죠 그래서 이미 면발에서는 퀄리티가 이미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면발룩 퀄리티에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스냅면은 이 면발을 가늬게 하면서 조리 시간을 제공 충청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스냅면에도 미역 건더기가 있고요 역시 저가형 라면들에는 역시 미역 건더기가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구물맛에서 뭔가 유사점을 느끼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진라면 구물맛 먹어보고 다시 오라면 구물맛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국물만 먹으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는요 일단은 좀 여러가지 케이스로 제가 식사를 좀 해온고 와서 그 다음에 이 두 라면에 맛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어요 식사를 맞췄고요 지금 반찬으로 먹은 생선은 지금 뼈만 아주 그냥 그냥 뭐 제가 뭐 그렇게 생선을 잘 발라먹는 그런 사람으로 나뉘어가지고 일단은 먹으면 다 먹었고요 제가 양쪽 국물에 밥도 비슷한 양으로 한번 말아먹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은 나트륨 함량 이런걸 좀 비교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라면요 총 내용이 125g에 칼로리 535 칼로리인데 여기서 나트륨이 1780mg에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89%로요 나트륨이 1780mg에 있어서는 사실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 오라멘을 먹었을 때는 일단 그 고물 오라멘을 먹었을 때 하구요 그리고 생명을 먹었을 때 좀 국물의 진한 맛이 오히려 이 스냅면 쪽이 살짝 국물이 진해요 국물이 진하고 일단은 그 튀김면이 면의 굵기를 가늘게 하면서 그 면이 입은 반에 금방 꼬들꼬들하게 잘 익으면서 사실 익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스냅면은 그 면발이 조금 불어도 뭔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그렇구요 이 오라멘은요 이제 면발이 통통하니까 뭔가 면발이 불은 튀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음 일단은 둘 다 일단 맛에 있어서는요 솔직히 해피라면보다 맛있어 해피라면이 특히 해피라면은 제가 순한 맛 매운맛 다 먹어봤잖아요 매운맛이 그냥 순한 맛에다가 그냥 그 윗국물만 조금 매운 정도였거든요 해피라면은 매운맛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해피라면은 솔직히 그거 먹을 바에는 차에 그냥 신라면하고 안성탕면은 먹겠다 농심은 차에 그냥 안성탕면은 그냥 가성비라면 그대로 남은 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 스낵면하고 오라면이 가성비라면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진라면하고 그렇게 갈 때에 대한 크게 안 봐요 근데 이제 기존에 스낵면이라는 아주 그 가성비도 최강 조리시간도 최강 예 그리고 밥 말아 먹을 때도 최고였던 그 스낵면 이거를 놔두고 오라멘이 굳이 나왔는데 오라멘이 스낵면하고 비교해서의 매력점은요 그냥 면발에 굵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면발 굵기가 조금 굵다 그래서 국물 맛에 스낵면에 비해서 좀 밋밋해요 몰라 이게 어떻게 반대를 얘기를 하면요 오라멘이 스낵면에 비해서는 좀 덜 자극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솔직히 나트륨 함량이 1780mg짜리인데 이게 과연 그 그 밋밋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미이긴 한데 일단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오라멘이 조금 덜 자극적이에요 좀 덜 자극적인 쪽은 오라멘인데 솔직히 맛은 스낵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분명히 그 MSG 이정도는 없겠지만 스낵면은 정말 뭔가 그 정말 그 마법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은 가격은 솔직히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700원 720원 가격은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일단은 사실 가성비 라면이라고 하면요 가격도 싸고 좀 조리도 간편하고 그리고 먹었을 때 좀 어? 이정도 맛을먹해도 맛있게 먹을만하다 동물까지 쏙쏙 원샷을 할만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오라멘은 조린 시간에 있어서 다른 양상은 그냥 비트볼게 그래서 오라멘은 그냥 가성비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덜 자극적인 맛으로 나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진라면이나 스낵면 이런거보다 그냥 자극적인 점점이 좀 더 나왔던 느낌이 뭐 182,200짜리가 뭐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없겠지만 그 성인이 하루에 나트륨 섭취 기준량이 202,200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루에 라면 라면 한 끼 끓여먹어도 사실 1일 섭취 기준량은 거의 충족한 것도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에 얼마나 낫지면 한 명이 많겠어 하지만 우린 그래도 먹잖아요 근데 솔직히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라면을 하루에 한 개 먹어도 조금 더 간당간당할 정도긴 한데 굳이 기왕 먹는 김에 어차피 어차피 먹을 거 좀 맛있는 느낌이 드는 걸 먹어 먹는 게 솔직히 있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라면은 어 우리도 좀 자극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런 거고 솔직히 진짜 그냥 어 나 바빠 그냥 간편하게 끓여먹고 호딱 먹고 나갈 수 있어 약간 그쪽에서 스냉면한테 점심을 좀 더 주고 싶네요 맛도 솔직히 더 좋게 좋아 그 국물만 먹을 때도요 그러니까 면하고 먹을 때도 좋고 국물하고 먹을 때도 좋고 특히 오라면 면만 먹으면요 별로 느낌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스냉면 면발에 사실 국물이 좀 잘 쓰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냉면이 더 맛있었다 이렇게 접수를 주고 싶네요 오라면이 그렇다고 완전히 맛이 떨어지고 그렇진 않아요 다만 해피라면보단 좋아요 해피라면보단 좋은데 오라면이 조금 항상 쟁여두고 먹기엔 좀 뭔가 부족하다 싶은 약간 그런 라면이에요 뭐 스냉면이야 뭐 이제 바쁘신 분들이야 뭐 집에 각자 집에 나가고 쟁여놓고 바쁠 때마다 뭐 드시겠지만 약간 그런 차이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이 질라면 순산빡대 매운맛 리뷰는요 다음번에 찍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잘 먹었어요 아 아 근데 더 헤블린다